어, 선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알고 있어 면허증 날라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? 어떻게든 되겠지 뭐, 야, 뭐, 할 거 없겠니? 근데 돈 없으면 연락해 내가 밥은 사줄게 갈게 야, 우리 저기 있잖아 어, 어 음, 아, 나중에, 나중에 얘기하잖아 아, 뭔데? 지금 말해 지우라고 안 어울려 씩, 씩같은 놈 야, 너 미친 거야, 아니야? 야, 야, 너 첫 만남이 손찍음이야 태어나서 딱 두 번 손찍음 해봤거든? 그게 다 너야 내가 왜 지워야 돼? 어? 니가 뭔데 지우라 말아야? 내가 뭐 땜에 지워야 돼? 안 어울리니까 시끄러워, 조용히하고 나가, 씨 뭐, 니가 밥을 사? 가덩이 밥 빨리 밥 먹고 살려라!